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일가족이 맞이한 불행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부산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후 4시 15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불이 난 아파트에 살던 일가족 3명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베란다에서 아파트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집 내부의 불길과 연기를 피해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A씨의 장모인 50대 B씨도 1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모 B씨가 품에 안고 함께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A씨의 3살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어제 첫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망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 C씨는 베트남인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집에서 남불로 남편과 어머니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며 성실히 살아가던 일가족의 닥친 참변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김모씨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C씨 모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먼저 제안하기도 해 아파트 측에서 모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이 전력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K배터리 산업의 선도주자로 알려진 금양이 부산 기장군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금양은 오늘 오전 기장군 장안읍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생산 공장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금양은 지상 2층의 연면적 13만 2천 제곱미터, 3억 셀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립에 나섰습니다. 공장 건립에 투입되는 돈은 6,100억 원 규모로 내년 말 완공해 2025년 초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오늘 오전 기장군 장안읍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전력반도체를 주재로 한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남권 방사선 의거학 산업단지가 국가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부산이 전력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산단 내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과 진입 도로 개설, 추가 부지 확보를 비롯해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부산이 2차 전지와 전력반도체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중심으로 자림하기 위한 밑거름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경찰청은 황보승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황보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고 한 지역 사업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고발장을 접수해 여러 차례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보위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미국 달러를 이용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이른바 폰지 사기 행각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차익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이를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19명으로부터 47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운대 지역 고가 아파트 거주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1억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집부산패스를 정식 운영합니다. 비집부산패스는 160여 개 가맹점과 연계해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 관광패스로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앞서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3만 4천여 장이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는 테살로니키 박람회장 내에 한국관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며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준비 상황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승호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개시대에만 걸고 개수를 읍면동별 4개 이하로 제안하는 등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개정안대로 부산 지역 205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4개씩 달며 지금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205개 이하로 제안하는 등 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 을 앞두고 주요당직을 개편했습니다. 부산시당은 수석 부위원장의 정동만 의원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행복연구원장에는 이주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새로이 꾸려지는 글로벌 부산기획본부 책임자에는 3선 중진 이현승 의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에는 시당 수석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김의곤 의원을 임명해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70%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